구멍 구멍 네, 감사합니다 저희 뉴데이트가 A라는 이렇게 큰 무대 존경하는 소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인데요 이런 의미있는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일단 저희 가족에게 사랑하단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판타지 슈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이 남아계시오 저희 룬8를 사랑해주는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올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룬8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! 그리고 저희 모든 인터내셔널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네 계속해서 영훈님의 수상소감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!